새해를 맞아 도내 자치단체장의 신년 설계를 들어보는 순서, 오늘은 양양군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그동안 중단됐던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도립보원에서 해제된 낙산지구 개발에 총력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를 이의표 영동지사장이 만나 올해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인허가 절차 등 남은 절차가 좀 있습니다만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참아주고 함께해 주신 우리 양양군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새 밑에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도 전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5세 케이블카 사업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용 재결이 됨에 따라서 나머지 행정 절차들을 이행한 다음에 특히 행정 절차 중에서도 재정투용자라든가 백두대관 개발 행위 문제, 또 국립공원 사업생 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11개 정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한 후에 한 2022년 하반기쯤에 착공을 목표로 저희가 차곡차곡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보내줬던 성원을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반가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낙산지구가 도립공원에서 해제됐는데요. 40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우선 낙산 도립공원이 해제가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상당 부분을 찾아다 보니까 개발 부분, 특히 대규모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안 개발이 되지 않도록 차근차근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서 챙기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특히 낙산지역은 대형 아쿠아룸 조성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콘도라든가 호텔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만큼 차곡차곡 그 부분도 새로운 도시가 이어지도록 할 준비입니다.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양양과 낙산이 하나로 연결되는 아주 전초기지로 이렇게 삼을 계획입니다. 양양하면 서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관광객들, 양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2, 30대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났는데요. 서핑을 비롯한 관광산업, 어떻게 키워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우선 지난해 말 빅데이터 자료에 보면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50대가 우리 양양군을 방문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빅데이터 자료는 20대나 30대가 주류를 이루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특히 서핑 인구들의, 동호인들의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들을 굴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활동하기 쉬운 서핑 거치대라든가 또 코인 사회장이라든가 시계탑이라든가 기본 인프라들을 구축하고 특히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들, 특히 젊은 층들이 먹을거리들, 볼거리들을 콘텐츠를 만들어서 누구나 대한민국 젊은 사람이, 청년들이 찾아보고 싶고 꼭 와보고 싶고 와야만 하는 그런 관광지를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올해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양양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춘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군정에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성원처럼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주던 것처럼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이 모두 술술풀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망회가 되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아 양양군수로부터 새해 계획 들어봤습니다. 새해 복망회가 되십시오. 아멘